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홈 경기에서 손흥민과 김영권의 연속 득점포에 힘입어 2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11년 만에 이란을 꺾어 7승 2무를 기록한 한국은 이날 첫 패배를 당한 이란을 제치고 조 1위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이 이란과의 A매치에서 승리한 건 2011년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8강전 이후 11년 만입니다. 뉴욕시 아시안 노인 대다수가 증오 범죄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못 나갈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증오 범죄 공포는 팬데믹 우울감과 고립감에 더해 이들을 크게 위축시켰지만 제대로 된 지연은 없었습니다. 설문 응답자는 증오 범죄가 무서워 식료품장 가는 것도 용기를 내야 한다며 아시안 노인과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이 이렇게 컸던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시니어 워킹 그룹이 지난 24일 발표한 아시안 노인 153명과 15개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뉴욕에 거주하는 아시안 노인들의 우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안 노인 중 75%가 팬데믹 이후 급증한 증오 범죄가 두려워서 집 밖을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앤뉴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회장은 노령화되는 뉴욕시에서도 아시아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인 인구 그룹이라고 밝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극히 취약한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다이 뉴욕시의원은 팬데믹 동안 사회서비스가 축소되고 고립과 우울감이 커진 이들에게 증오 범죄 공포가 더해졌다면서 아시안 노인 대상 정신건강 문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뉴욕시 국립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지난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3일 지역매체 더시티는 교육국 통계를 인용해 22일 기준 지난 7일간 시 전역 공립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422명 발생해 한 달 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7일 평균으로 보면 뉴욕시 국립학교 학생 교직원 203명이 감염되는 상황인데 이는 지난달 평균 85명 대비 138%나 증가했습니다. 오는 4월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지난 24일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에서 운동선수, 예술 및 공연가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정성욱 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주사랑 교회에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란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성욱 박사는 어둡고 두려운 종말론,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란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엔 행복하고 밝은 종말론이 들어있다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종말론으로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재림의 때가 우리의 종말이 된다면서 그 종말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증경회장 김종훈 목사는 얼마 전 신천지에서 나와 사모에게 신천지를 믿으라는 편지가 왔다면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단은 이처럼 판을 친다며 팬데믹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이때에 이단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사 소개와 세미나 개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정성욱 박사는 하버드대에서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30여 건의 저술이 있으며 현재 덴버 신학대학원 조직 신학 교수입니다. 한편 정 박사는 세미나 하루 전날인 17일 해외 한인장노회 뉴욕장노회 신학대학에서 2022년도 봄학기 신앙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